오늘 스코어는 3대1이지만 인게임 적으론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도 선수들이 잘 집중해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3대1로 되게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더 나아질 부분이 훨씬 많아가지고 되게 아쉽고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해도 계속 이기고 있고 예를 들어 스크린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생각보다 성적은 좋지만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경계에서는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플레이오프를 힘들게 이기면서 오히려 더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바이퍼 선수가 너무 지금 절정의 기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견제를 한다고 해서도 딱히 좋은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글 쪽 많이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전부 하나 생명 선수도 잘했지만 저희 선수도 잘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분? 저희가 라인전을 막 센 거를 한 세트가 많이 없어서요. 캐니언 선수가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조금 긴장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밸류가 높아서 좀 중후반을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. 선수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바로 먹고 다 따라왔고 저희가 이제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미드 2차를 미는 와중에 탱커한테 스킬을 다 쓰면서 억지로 걸려서 제리가 다 키를 먹은 걸로 아는데 이제 그게 콜이 나왔던 거는 사이드 밀면서 템 더 띄우면서 운영하자라는 콜이 나왔는데 즉흥적으로 시도하다가 조금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아직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선픽하기 제일 무난했고 일단 선픽하기 제일 무난했고 초비 선수가 좋아했습니다. 일단 노틸러스라는 챔피언이 확실히 궁극기가 타겟팅 궁극기라서 이니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사실 저도 그렇고 딜라이트 선수도 서로 챔피언을 노틸러스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없고 요즘에는 그냥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경기 보면서 올라오는 팀이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하나생명이 굉장히 경기를 잘하는 것 같아서 하나생명이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올라오면 승자로 올라오는 거여서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인터뷰해서 좀 속상했고 다음 경기는 저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더 잘할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.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되게 신기한 경험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되게 재밌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아까 인터뷰 때는 초비 선수를 칭찬했지만 오늘 리엔재 선수 데리고 온 게 시즌 동안 주장 역할을 하면서 동생들 잘 챙기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져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같이 인터뷰 참여하게 됐고 이제 MSI에 진출돼서 기쁘지만 결승전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것부터 집중해서 꼭 우승하고 다 같이 우승껍도 있고 선수들하고 웃을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항상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